제 연구실 바로 앞 나무에 까치가 집을 지었습니다. 한 몇 달 됐습니다. 그 많은 데를 와두고 왜 하필이면 제 연구실 한 2, 3미터 옆에 있는 나무에 집을 지었을까 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오늘 그 답을 찾았습니다. 제가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있거든요. 그래서 불이 늦게까지 켜 있습니다. 제가 머리가 좀 좋지 않아서 시간이 책을 읽어도 더 오래 걸립니다. 아마 이 까치도 밤 늦게 밝은 비달에 할 일이 좀 있는 모양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